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도 고구려의 부흥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대역사를 써내려가는 서막의 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지금 전쟁 선포한 나라가 등장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드디어 바주카라는 신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축포와 함께 오늘 고구려의 부흥기의 그 서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구려 만세 야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 어 그렇죠 깜놀 저희가 이만큼 영토가 넓습니다 외벽을 지는 자고 깜놀했고 이제는 새역사를 이 땅에서 함께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야 나 외벽 깼는지 알고 나 이렇게 오프닝 엔진 했는 줄 알았다 아 나 화낼 뻔했다 오찔하셨네요 어 떨어지는 경로가 어 아찔하더라고 그래도 수직으로 안 써서 얼마나 다행이야 수직 수직으로 쐈어 우리 분명히 저거 우리 집에 들어왔다 삼배하고 당나라에게 삼배하고 당나라에게 삼배하고 당나라에게 담배 그 연계소문대 고구려가 멸망했다는데 여러분 저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계소마문이니까요 저는 연계소문이 아닙니다 응 야 그 있잖아 이거 저희가 여러분들 바주카를 이제 어 이거를 연구를 할겁니다 연구를 해서 설계도를 얻을건데 그럴려면은 설계도 조각이 엄청 많아야되요 그러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번 배팅 한 번 했었는데 야 이거 일단 장비에 넣어둘게 어 나도 어제 배팅해서 그거 했어 볼트 액션 소총 나왔어 아 그래픔 드신거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잖아요 4개인가 3개인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일 센거 아냐 소총중에 어 이게 스나이퍼 같은거야 그냥 거의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한발을 보장하지만 장전이 좀 느리다 그러네 네 아니 근데 그 뭐야 흠 우리 급조검 설계도 있나 나 있어 그럼 나 들고 다녀야지 쭈욱 그냥 어 어 쟤 옷은 다 어디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옷 옷 그냥 로그는 없는거라고 생각해 다시 만들어 야 우리 천이 하나도 없죠 아 천있네 아 천있네 천있네 나 휘둘렀는데 두 방에 죽던데요 아 진짜요 급조인데 나 무슨 엑스칼리버인줄 알았네 진짜 엑스칼리버 나 빼고 다 옷 또 입었지 다 예 그렇지 않았어 춥거든요 춥죠 저 어디 나무 밖에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고 다닙니까 그 지금 다들 뭐하고 계세요 나 잠깐 그 깡통 좀 까고 있어 저는 저 나무 캐고 있어요 아 거기 네 이스터즈님 나무 캐고 그리고 저기 뭐야 저분 저기 뭐야 피카님은 사망이 어디갔어 사망이 있는데 집에 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내구도 까졌어? 뭐 어디 수리대 왜이래 뭐지 그거랑 우리 동검도 내구도 좀 까져있던데 왜 그러지 몰라 어제부터 까졌어 어제부터 그때 우리 시간 지나서 그런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서 까지려면 아닌데 야 상자도 하나 까졌는데 체력이 이 정도 이 야 뭐 아 이거는 누가 안에서 못되는 수류탄 이런거 깐거 같네 그치 그치 필탄을 까지 다 했지 않았나 벙이를 모르니까 수리대는 그냥 써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수리대 수리대는 쓰면 그냥 까지는건가? 아 그런거야 그러면 왜 상자는 왜 그래 도구함이 이상해 도구함이 왜 까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니까 그때 우리 바주카 맞으면서 맞은건가? 바주카 바주카 바주카가 터졌으면 이건 말이 안되지 2밖에 안달았는데 체력이 그건 곡게인을 한두에 친걸걸 아 그럼 곡게인을 친걸걸 아 옆에도 많이 달았네 생각보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나무방치로 수리 안되나 될걸요? 수리 되는거라고 내가 해봤는데 도구하면 수리 안되더라구요 나무래요? 소모품이네 좋지 못해요 형 지금 거기 있어? 거기 그 지구본 쪽 갔어? 어 지구본 위에 올라갔어? 갑자기 뭐야 이거 왜 거기 올라갔어? 아니 지구본에 있어 그냥 지구본 위에 내가 올라가서 어 한번 내가 갔다올게 사람이 한 놈 있는데 누구지? 그 저 지구본 보좌해주실 분 있어요? 제가 집에서 놀고있긴 합니다만 예 피카님 갑시다 잠시만요 화약을 100개 정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그래? 화약 왜 만들어? 왜?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죠 다시 우리 잠깐만 그래 내가 약간 장군처럼 하자 자 탄약이 지금 산탄이 많이 모자르네 근데 뭐 우리가 내성만 할거면은 어 산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 그거 말고는 뭐 소총탄이 많이 필요해 소총탄이요? 소총탄은 내가 만들어놨어 보석 소총탄인가 뭔가 그거 아니 29발 밖에 없어 뭐? 아냐아냐아냐 줄꺼있는거 있잖아 그거 아 HV탄 이거? 어 그거 그거 우와 야 근데 총알 개멋있게 생겼는데 이거 그게 더 세다던데 탄속이 빠르면 탄약이 명중률에 데미지가 높다네 그러네 아니 이거는 소총탄이라 안 적혀있길래 아 야 맞다 헤엑 진짜? 네 발 맞추는게 HV탄 한개라는데 그니까 HV탄이 황제 4개 맞추지 개좋네 뭐라구요? 저게 그걸걸? 그거 재료가 그런걸걸? 재료가 아 이거 황제님이 주신거에요? 아니 내가 만들거네 아냐아냐 만드신거 어 재료가 HV탄 한개가 그냥 탄 4개야 맞나? 그정도가? 그럴거에요 어 그렇대 4발 쏘는게 저거 한발 쏘는거 어 맞아맞아 화약이 20개 들어가 그게 나 그게 더 세다고 해서 그냥 그거 만들었어 아니 뭐 아까 근데 내부에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 몰라? 와 우리 대형화로 죽이네 아 이거는 철강석이랑 철강석 뜨는구나 네 더블코어로 돌리고 있습니다 야 우리 철강석은 엄청 많네? 하하하하 더블코어 씨 그러네 야 야 정면에다 짓지마 정면에다 지우면 이게 가린다고 평양성이 아니 일부러 내가 웅장하게 지어놨더니 왜 여기다 앞에다 이걸 만드냐고 왜 이미 늦었어? 그거 깨려면 개고생해야지 디자인 감각이 없어 그렇게? 디자인은 필요없어 다 실용성이야 실용성 아니 야 이걸 왜 정면에다 두는데 이게 왜 실용성이야 바로 앞에 저기 있잖아 아니 그거랑 화로랑 무슨 상관이야 화로를 왜 여기다 하냐고 어 화로는 바로 문 앞이잖아 진짜 간단해서 좋다 하하하하 간단해서 좋아 어 실용성이야 실용성 소지마세요 소지마세요 그 옆에다 지우면 멀리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그거 언제 뛰어가 여러분들 저희 호박도 지우.. 호박 누가 땄네? 시.. 네 네? 호박은 호박 따면 뭐가 좋은거야? 먹을 수도 있고 머리에 쓸 수도 있고 아 머리에도 써? 네 먹으면 씨앗 씨앗도 나온대 아 나 먹어봐야지 씨앗 이렇게 뿌려가지고 제가 넓힌거에요 아니 먹으면이 아니라 심으면이겠지 먹으면 안나오는데? 먹으면 씨앗이 나와 그게 내구도가 적어서 그런거에요 아 그러니까 덜 자랑 아니 그리고 우리 그 난 사냥한다 아 갑자기 채굴기 그래 채굴기 밖에다 지워야지 하하 근데 채우기를 채굴기 근데 그게 내가 적어도 유황은 같이 나온걸로 지어야 될거 같아서 응 철조각이랑 돌만 나오게 너무 소득이 없다고 해야되나? 그치 채굴 그걸 찾아서 딴데 가야될거 같아 석유채굴기도 있던데 석유 막 뽑아야된데 막 옆동네 옆동네는 아니면 이렇게 해 채굴기를 두개를 가는거지 그 비카님 네 안내하세요 네 아 네 시슈슈슈슈슈슈슈슈슈 사카님도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 근데 근데 매분 다 열었어 인가 아니라 가는 길에 외워야겠다 이리 오시죠 아이 그런것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것들이 이 나라 고구려왕이 함부로가 그렇게 혼자서 하하핫 고구려왕이 함부로가 그렇게 혼자서 오 오 오 로스... 로스트 님 피방 피방로 소주 로스트님 내가 알기로 지금 집에서 지금 컴퓨터 금지 한달 당한걸로 아는데 조졌죠? 아 공간 너무 많아 로스트님 천양님족에서 있었는데 천양님족이 저희한테 전쟁 선포했다가 천하! 한이데옵니다! 했다가 간식룰을 찍혀서 쫓겨났어요 숙청 당했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보정 그럼 저를 쓰면 1인 인도 섭외한, 섭외한 그걸 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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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만 구스, 자만 하면 1인 인도 이거 등용할 수 있겠는데? 하하하하하하 천양님족 다 오는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러지는 않고 절대 아니야 1인님이 지금 샹크스 하겠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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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샹크스가 뭐야 중간에서 전쟁 막겠다고? 어 이 전쟁을 막아왔다고 하면서 미치 막 진짜 그러시던데 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루 종일 낙포라 다니면서 우리 대신 이제 싸울 싸움 어, 쳐들어갈 집 찾으러 다녔었어 천양의족이 저희를 전쟁 선포했는데 다른 족을 찾으면은 다른 족을 공격하겠다네요 그래서 지금 저쪽 멤버들이 주군이 지금 주군이 지금 너무 폭군이어서 주군에게 지금 다른 곳을 다른 전쟁터를 지금 보여주려고 찾고 있답니다 헬로우 저희 지금 가는 데가 지구본이죠? 아, 설산에 천양의 큰 데가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저거잖아 어차피 우리 옆동네에 당나라있잖아 당나라 여기서 제일 큰 데가 세콤님 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나라족보다 더 큰 데 없을거야 당나라 어감 안좋다 왜왜왜 근데 당나라보다 큰 데가 있어요 당나라 말고 당나라 그니까 어 그니까 당나라 아 미안합니다 당나라 어우 야 당나라 당나라라 그러면 큰일하지 저기 그 쪼꼬들? 나 쫓겨나 한 3년 뒤까지는 하면 안 돼 와 세콤님 집만큼 거대하다고요? 뭐야 이거 뭐 있었는데 탁나라 20만개요 돌을? 와아 20만개냐 어 당나라 당나라 저기 그 폐하님이 그래도 첫 그 뭐야 황제 폐하님이 그래도 다 이기는 각 아닙니까? 예 나 집 잃어버렸다 아 여기다 어 뭐야 나 왜 돌고 돌아 다시 세콤님 어디지? 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일어나자마자 당나라 국기 앞에 삼배했습니다 간판 앞에 세상에 이게 지금 내가 코가 막혀서 당나라 그러면 다 당나라로 들려 나도 감기 걸렸어 나 지금 코감기 걸렸어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발음이 아 자기가 중독이야 돌 중독 빛가님 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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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거에요 절거에요 뭐가요 돌.. 돌케고 있다는데 누가 누가 돌을케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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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깜모 씨 아 형이네 아 이거 불 끄자 불 끄 행여나 또 와 좋은 총 들고 다녀 난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야 소총? 액션 볼트? 나 아끼지 않고 막 써도 돼? 막 써 그냥 알았어요 사실 제가 막 쓰고 싶은데 막 쓰고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 만들 재료 구해서 와 동물기름 6개 혹은 원유 1개당 고급철 1개씩 주시면 내가 더 일할 수 있게 독박에다 독박에다 가둬줄게 그냥 제가 기름캐를 가겠습니다 뭐를 주라고요? 박나라께서 어 어명을 어명을 내렸는데 동물기름 5개 혹은 원유 주관해주시겠대 어 형 그럼 우리 좋은거야? 우리 저기 우리는 맨범으로 가서 원유만 캐면 돼 저 지구범 가서 깡통까기 어 지구범 밑에 원유 나오잖아 아아 깡통차기만 하면 돼요 거기 뭐지? 한 깡통 한개 15개씩 나오던가? 그러면 깡통 저기 캐시구요 비카님이 제가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네? 아유 형 저정도면 우리 살펴주시는거야? 당연하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뭘 큰거 한개 캐도 고급철 한개 나올까 말까 아냐? 3개씩 나오면 많이 나온거죠 역시 황제패야 액션? 저희 천도 좀 주워야돼요 천이 다 떨어졌어 아 천 저한테 아 천 집에 300개 정도 있어 턱도 없습니다 천이 다 떨어졌놔 Director 스픠러스 최끈 미끈 이별 자 objective 자동 천이 탈